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광주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광주 관광기념품을 김대중 컨벤션센터 내 전시판매장 등 7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. 더 많은 홍보를 위해 온라인 스토어 관광기념품 광주 굿즈를 오픈했습니다. 사이트에서는 오메나 캐릭터 머그컵, 부등살 스노우볼, 광주 랜드마크를 담은 키링, 마그넷, 에코백 등 36종의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긴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, 위급한 상황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반적으로는 119에 전화를 걸어 위급상황을 신고하곤 하는데요. 문자나 119 신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또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배수 요청이나 동물 구조 등의 비긴급 민원 신고는 120 빅골 콜센터,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. 지금까지 광주 쏙쏙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